간장애 행동은 배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파서 하는 행동. 예? 간장애가 아픈 거라고요? 아니,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어디가 아프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의학적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의학적 문제가 있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기다려봐요. 자, 이거 흥분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 엄마가 뭔가를 하니까 자기가 딱 멈췄어요. 아, 또 나타났어요? 네, 또 나타났어요. 내 몸에 아직 그 전기신호가 다 가라앉지 않고 또 이상한 느낌이 난 거예요. 악용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들 거예요. 단도라도 가끔 이렇게 꼬리를 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잘 있다가도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쳐다보던 녀석. 이유가 있었네요. 뇌의 특정 부분에서 내가 감당 못할 신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대부분 자기 꼬리나 다리가 내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프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간장아.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그렇다면 스피터치에 민감하게 반응해 손만 가까이 다가가도 달려들려고 빙빙 돌았던 이유. 뭔가요?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면 되게 많이 공격적으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맞아본 아이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 우선 간장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자기 몸이 만져졌을 때 자기 다리나 꼬리 쪽을 공격하면서 빙빙 도는 모습이었는데요. 뇌의 특정 부분이 과신호가 나타나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동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됐고요. 어렸을 적에 좀 학대나 이런 경험을 받은 아이들이 자기 몸이 터치가 됐을 때 과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 뇌에서 과신호가 나타나서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최소한이들 생명은 당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